포털베인이죠? 우리 포털베인은 브랜치 개수가 많아서 외우라 그러면 아 머리 아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포털베인의 이름을 따로 외우실 필요 없죠? 이 포털베인의 이름은 이 아이가 주행하고 있는 위치와 방향이 이 포털베인 브랜치의 이름입니다 우리 포털베인 지금 보여지는 스키마는 정면에서 바라보는 리버의 스키마가 아니죠 초음파로 보여지는 리버의 스키마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면에서 바라보는 거랑 초음파로 보여지는 거랑 뭐가 다르지? 많이 달라요 우리 스캔 메소드 편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단순하게만 얘기한다면 정면에서 바라볼 때는 위에 있는 애가 슈페리어 밑에 있는 애가 인페리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톰이 초음파에서 보여지는 리버는 슈페리어 인페리어가 다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80% 이상의 서브코스탈로 스캔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해서 위쪽 영상의 위쪽이 인페리어 영상의 아래쪽이 슈페리어 브랜치들이 표현된다 더 궁금한 건 스캔 메소드 편에서 보겠습니다 포털베인의 메인 브랜치죠 일명 호리존탈 포션이라 합니다 레프트 쪽으로 이동했을 때 영상의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애 옴브리컬 포션이에요 자 우리 레프트 로브 먼저 볼 거예요 옴브리컬 포션을 기준으로 라테랄로 위아래 두 개의 브랜칭 되어있죠 안쪽 메디안으로 한 개의 브랜칭 되어있습니다 포털베인의 이름 위치와 방향이 그 아이의 이름이라고 했죠 얘부터 볼까요 레프트 라테랄을 향했네요 레프트 라테랄 아래쪽에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슈페리어 즉 이 브랜치의 이름은 레프트 라테랄 슈페리어 브랜치에요 자 우리 리버의 8개 세그멘트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좌측 상방을 스타트로 시계방향으로 넘버링 하시면 되요 근데 지금 보시는 초음파 영상에서 보여지는 경우는 반대로 돕니다 좌측 하방에서 반시계로 돌 거에요 그래서 이 레프트 라테랄 슈페리어 브랜치를 중심으로 이만큼의 덩어리가 세그멘트 2입니다 그럼 위에 브랜칭 내내는 레프트 라테랄 위에 있지만 인페리어 얘를 중심으로 이 덩어리가 세그멘트 3 우리 반시계로 돌기로 했어요 자 레프트 로브에서 안쪽으로 나가 있는 브랜치 레프트 메디안 브랜치 세그멘트 4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프트 로브 끝났죠 하나만 빼고 뭐? 세그멘트 1 일명 카오 데이트로브 자 카오 데이트로브 여기 있죠 얘는 무엇이 인디케이터가 되느냐 포털베인이 영양 공급을 하지 않고 시스테믹 베인, 헤바틱, 아테리 등등이 영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세그멘트 1은 포털베인의 브랜치가 관통하지 않죠 세그멘트 1을 인식하는 표는 여기 보이죠? 리가멘턴 베누섬 영상의 오른쪽은 리가멘턴 베누섬이 영상의 왼쪽은 IVC가 보일 거예요 IVC와 리가멘턴 베누섬 사이를 세그멘트 1으로 둡니다 해서 우리 레프트 로브 1, 2, 3, 4 끝나네요 라이프트 로브 가겠습니다 호리존탈 포션을 따라서 우측으로 우측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가다 보면 담낭 나올 거고요 아 아까 얘기했죠? 담낭과 메인 포털베인을 연결하는 리선이 뭐다? 메인 로브 피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세그멘트 4구나 왜? 여기부터는 우역 세그멘트 5가 시작될 거예요 자 포탈베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호리존탈 포션의 메인 포털베인은 영상의 라이트로브로 가면서 영상의 위쪽으로 브랜칭 하나 영상의 아래쪽으로 브랜칭이 하나가 됩니다 자 선생님들 보세요 우리 프로브 여기다 대면 이게 표제부 즉 우리 앞쪽에 복측이에요 프로브 닿는 쪽 이쪽은 등쪽 자 이쪽이 안테리어 이쪽이 포스테리어 포스테리어 자 호리존탈을 따라 쭉 주행하는 포털베인은 앞쪽을 향해 올라가고 있죠 얘 이름은 라이트 안테리어 자 반대로 등쪽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라이트 포스테리어 자 라이트 안테리어 라이트 포스테리어는 둘 다 또 한 번 분질을 하게 되죠 라이트 안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라이트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인페리어 여기서는 라이트 안테리어 인페리어 얘가 들어가는 쪽이 세그먼트 5입니다 라이트 포스테리어는 둘로 갈라질 거예요 위로 가는 애가 인페리어 밑으로 갈라지는 애가 슈페리어 위로 갈라지는 애 라이트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얘를 중심으로 세그먼트 6 밑으로 갈라지는 애 라이트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얘를 중심으로 세그먼트 7입니다 자 지금처럼 포털 베인이 호리존탈하게 튜블라하게 보여지는 각도를 구현하려면 프로브로 서브코스탈 자 제가 프로브로 한번 대볼까요 자 우리 서브코스탈로 위치시킬 때 앵글각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렇게 포털 베인이 튜블라하게 보이게 잡히려면 프로브로 앵글을 환자의 머리 쪽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가능한 세워야 되죠 왜? 포털 베인은 호리존탈 주행한다고 했잖아요 인체의 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트랜스로 주행합니다 주행하는 방향에 맞춰줘야 되니까 가능한 완전히 눕히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좀 세운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세워서 보다 보니 세그먼트 자 우리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세그먼트 여덟 개 중에 안 보이는 애 있죠 8번 안테리어 슈페리어는 포털 베인이 이렇게 튜블라게 빠져있는 이 서브코스탈 영상에서는 잘 표현되지 않아요 왜? 8번 세그먼트는 라이트 안테리어 슈페리어에요 어디 있다라는 얘기예요 앞쪽 리버의 위쪽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를 보려면 프로브를 세워서 되겠어요? 안 되죠 이 부분을 보려면 프로브를 가능한 눕혀줘야 머리 쪽으로 빔을 향해 줘야 이 8번을 빔이 치고 가잖아요 즉 포털 베인이 이렇게 튜블라게 보여지는 서브코스탈 영상에서는 8번 영역의 빔이 접근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8개 세그먼트 중에 유일하게 8번만 표현되지 않는다 라는 것 방금 보신 스키마에 그대로 재현된 초음파 영상이죠 리가멘턴 베누썸입니다 아예 보이시죠? 얘와 얘 사이 세그먼트 1이에요 리가멘턴 베누썸에서 자 옴브리컬 올라가고 밑으로 빠지는 애 아래쪽이지만 슈페리어 얘를 중심으로 세그먼트 2입니다 자 위로 빠지는 애 위쪽이지만 레프트라테랄 인페리어 세그먼트 3죠 호리존탈을 따라서 앞쪽으로 가는 애 라이트 안테리어죠 호리존탈을 따라서 등쪽 뒤로 빠지는 애 자 애들로 갈라지죠 라이트 포스테리어인데 앞으로 하나 뒤로 하나 앞으로 가지만 얘가 뭐예요? 라이트 포스테리어 인페리어 얘는 라이트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그래서 안테리어 쪽은 세그먼트 5를 포스테리어 쪽은 따라가서 앞으로 가는 애 인페리어 세그먼트 6입니다 따라가서 뒤로 빠지는 애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세그먼트 7 해서 우리 8번을 빼고 7개의 세그먼트가 초파 영상에서 표현됐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